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일이 수능이어서 그러는지 오늘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모든 수능생들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렵고 또 이렇게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합시다 아멘 위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교역자와 증직자와 성도가 함께하는 위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공동체로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리스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지역 그리고 기관, 현장이 온리스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2, 3, 7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중직자분들이 로마서 16장의 더블 정체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교육자를 돕고 함께 소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운동 확산의 플랫폼이 되는 모델적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집분들이 있습니다 이 집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성기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어난 이후에 25살, 25살 되던 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교개혁을 단행하였고 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한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왕들이 세워졌을 때 그래서 그 왕들이 통치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 안 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안 했다 모든 왕들을 세워졌을 때 요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 안 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왕의 그 앞에 수식어처럼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경애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정하고 하나님께로 합한 자로 서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은 자로 일심, 전심,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적으로 일심을 찾아보니까 한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전심이라는 뜻은 온마음 사람은 마음처럼 잘 안 되어지고 변절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심, 전심, 지속하십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죄 속에 거하는 우리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주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후대와 이삼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아의 일심입니다 히스기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겼느냐 저와 여러분이 본문 18장을 읽었던 것처럼 18장 3자를 보면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아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하를 의지하였고 세 번째는 18장 8절에 나와 있는 요하께 연합하였다라 히스기아의 일심을 구체적으로 보면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18장 4자를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한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임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행하였는데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 즉 노트 조각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아는 일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는 폐지되지 않고 잔전에 왔던 산당 제거와 함께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위의 악습을 가감하게 제거하는 정교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아는 정교개혁 전에 먼저 한 것이 또 있었는데 역대하 29장 30장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였고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였고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여서 솔로몬 시대부터 그때까지 히스기아가 세워져서 이 성전에 수리하고 또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까지 끊긴 에루살렘의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르게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을 소유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히스기아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서밋으로 자라는 랩런트들 주위에 세계 보고말을 위하여 정말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또 후대를 위하여서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신앙 생활하는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영향력을 주어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이삼체를 살리게 하사 하나님의 영적기능 문화서밋으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늘 무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영적인 개혁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깨트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 삶의 모든 기준 속에 나중심 물진중심 성공중심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것에 또 사로잡히게 하고 또 하나님 없는 성공의 탑에 잡혀서 울고 웃고 상처주고 상처입는 보이는 우상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만이 알고 있고 사담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깊은 내면의 사상과 또 생각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갈등들 미움들 보이지 않는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전제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면서도 율법과 정제의식을 비롯하여서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악행하는 습관 체질 방종하는 것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통하여서 정말 생명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걸림돌들을 하나님은 부숴버리고 가감하게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드러났느냐?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붙잡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문제 속에 여러 질문들이 보여지는 습관과 체질 속에 아파하고 있는 그 부분 속에 안 되어지는 그 부분 속에 창세기 3장인 것을 인정하시고 인정해야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고백하시고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을 바르시고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모든 흑암의 조조의 재앙이 떠나갔죠 떠나갔지만 언약의 여장을 살아가는 광약길을 가는 길 가나한 길을 가는 길 거기에 또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걸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마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마늘로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할 것 무시로 고백해야 될 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이 더 크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이끌어갈 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송포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못 오면 되기가 끝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정말 곱씹고 되새기면서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고백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입시켜라 결론 내라 송포해라 그래서 사실적인 복음을 치유되고 이사 제자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승이하의 일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할 때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맡겨지신 모든 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희승이하의 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일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희승이하의 전심입니다 온 마음 희승이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요하를 의지했는데 유다 모든 왕들 중에 희승이하처럼 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11개의 18장 6제를 보면 요하께 연합하여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더라 지켰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하께 연합하여 바른 성경을 찾아보면 매달려라고 말해요 희승이하는 오직 요하께 매달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요하를 향한 정열 뜨거운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식지 않았다 이 말일 거예요 첫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숭배하고 죄가 가득하는 그 만연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믿음 나도 모른 사이에 현실이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우리가 바빠서 바빠서 분주해서 요한계시로 2장 4절 5절 이렇게 상반절에 보면 예배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움으로 몇 날 며칠을 울고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 복음이다 복음이다 누리면서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지 않냐고 흩어져 버리는 문제 속에서도 요와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잡아보고 저것 잡아보고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 나오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저와 여러분은 첫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희승이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요와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11기하 19장 1절 14자리에 보면 희승이하가 왕이 된 지 14년 되던 해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위협하고 또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또 어려움을 줬을 때 희승이하가 어떤 자세를 취했나 희승이하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희승이하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요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희승이하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였다라 이만큼 희승이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즉시하는 것처럼 자기가 상하는 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서 기도했고 아랫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20대 때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제가 그때 이렇게 빈 통장을 가지고 통장이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가 너무 돼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나도 희승이자처럼 해야지 그래가지고 통장을 딱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 시간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렇게 강단 밑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통장을 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 봇이 없어서 통장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경쟁의 모든 것까지도 빈 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채워주셨어요 통장에 찍히는 것은 없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순수한 믿음 그렇죠? 이런 순수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희승이자에게 18만 5천명을 멸해주셨고 또 죽을 병에 걸려서 시안부 인생에 선고받았을 때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잘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생명을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과 함께의 증거로 희승이자가 요구한 해시계를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역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나도 멋지신 아버지세요 희승이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송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한란과 힘든 일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신 시간표 안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희승이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정말 반전,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레미야 29장 13자를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대상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서 그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주면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10편 115편 11절에 보면 요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아 너희는 요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0편 146편 2절 4절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요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로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받는 자입니다 아멘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손실 등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힘이 되라고 하나님은 2020년도 온단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이 있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심삼일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두 마음이 품 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해 봐 하나는 나의 생각해 봐 막 두 마음이 생기죠 생각 속에서도 두 생각이 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암성하는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의 본체신 하나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면서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늘 암성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작년에 새벽 기도 때 쉬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단위 목사님이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애워라 그랬죠 애워라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열심히 애웠죠 새벽 기도 끝나고 막 열심히까지 막 기억력이 나고 마음이 담아서 외웠을 거예요 지금 애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 못 외우죠 저는 애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외우기 위하여서 핸드폰에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외워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네 그걸 듣고 그리고 암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서 누웠다 딱 자기 전에도 그 말씀을 늘 읽다가 또 잊었다 단어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성결법에서 읽고 암성하고 암성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스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늘 가라져 같은 생각 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돌짝밭 같은 생각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울리는 그런 길가팟에 모든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끄져봐 주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성냥이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의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각인이 되어지고 그럴 때 뿌리가 내려지고 그럴 때 체질이 되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냥의 검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지금도 성냥으로 역사하사 여러분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은 의지하고 연합하여서 참된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심전심 지속하며 나아가는 이 히스기아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아스루와 블레셋을 성기지 않고 영적육적인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역대야 32장 27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아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옹과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포도주의 기름을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고 양떼의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나니 엄청나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히스기아가 또 기온의 윗샘, 물을 막아서 다이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여서 히스기아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 하나님께서 다이데게만 주시는 축복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끝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아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최후대로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마음도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면 뭘 주시느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오 말씀을 청정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말을 안 듣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애체질 때문에 내 애습관 때문에 잠원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기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아의 지속입니다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응답을 받고 누리고 체험한 후에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체험하게 해 주셨다 라고 했다면 바로 그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누릴 수 있게 지속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아가 요아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히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하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일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한 마음으로 행하고 형통했고 충성했지만 그 후에 지속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역대와 3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요아께서 기도하며 요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아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순간에 히스기아가 교만함이 싹이 텄습니다 일신과 지속의 금이 갔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1개와 20장 12절에서 19절 역대하 32장 31절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아가 병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신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시계가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냐 어떻게 해서 너의 질병이 나아졌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히스기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시험하셨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테스트 그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 그런데 사단은 템프테이션 넘어뜨리려 하게 하는 그 흑암에 히스기아가 사자들로 말미암을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신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기의 보고를 다 보여주고 자기의 무기 입구까지 다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냐는 것을 다 보여줬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나라로부터 지배받는 석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늘 무엇을 꿈꿨냐면 독립을 꿈꿨어요 완전한 독립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그림자 이적에 대한 자기의 질병이 어떻게 나왔는지 히스기아의 그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을 탐문을 구실로 하여서 히스기아와 함께 뭘 하기를 원하냐면 군사적인 동맹을 그 동맹을 메꾸자 해서 파괴놓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아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버려버리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그 부와 국고를 자랑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하고 이곳으로 인하해서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다 빼앗겨 버려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자녀들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의 황관이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히스기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냐면 그 소리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자녀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지고 황궁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 다 무너진다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 11기와 20장 19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인데 어찌 선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철저한 나중심 후대도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나야 현실에 지금 나의 사로잡혀 있을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있는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담과 아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언약적인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탄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른전서 10장 12절을 말합니다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 또 다시 내 것의 재질 세상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 이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원 23장 1절의 4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간혼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앞에서 함께 와서 막 뭘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단순한 호의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리석은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일심 전심 이 지속이 금이 가면서 교만함이 찾아왔듯이 우리의 마음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잠원 4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누구의 마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가장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너 아니면 안 돼 죽고 못 살아 막 이 마음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쭉 되던가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 다 되시나 봐요 한 말씀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안 되던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변했냐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든 또 어떤 마음이든 뭐가 뭐가 됐든지 마음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전심으로 지속으로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모두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일심 전심 하나님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나와 내 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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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대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언약의 바툰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연약함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 속에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히스기아가 실패한 이 지속이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어느새 2020년도 이제 29일 남았어요 2021년도 새해가 29일 남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힘을 가지고 요하로 정말 힘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치유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연초가 시작되면 작정하고 늘 결단하잖아요 매일 강단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고 막 결단해요 어떻게? 아 진짜 서문을 해야 되겠다 매일 정식이도 매일 성경 묵상하고 또 한 사람씩 내 주위의 말씀 봉전해야 되겠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 봐 오주요 하시죠? 그리고 오주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겠다 막 이 결단도예요 예배 훈련에 참석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붉은붉은 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절을 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헌금 생활도 해야지 라고 망하는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심전심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왜 내 체질은 안 되어재니까 하나님 나를 복종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약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감옥에서 디모드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드에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힘써야 될 일심전심지속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 아멘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로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의 16장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아멘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0년도 끝까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언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서 24의 제자로 쓰셔가지고 21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역과 현장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여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승리자의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2 3 9 8 9